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홍삼이네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삼이 아빠 입니다 오늘은 저개구이 해가지고 혼술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한잔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지 바로 잘라 거야 부삵 부삵 사과 소금 건조한 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것도 보장 치 proteins 또 reaches 고춧가루 당면 nerves 측정 불닭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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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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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sperous 그預備 첫hen educación estim diğer sundum knot 소ени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생크림 고춧가루 그릇 고추 소스 ici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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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자 여러분들 오늘 조개구이가 소주안주로서는 1등 소주안주인데 불하고 조화가 좀 안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좀 조급하지만 느긋하게 구워 먹고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소주를 한병 모았는데 소주안주로서는 해산물 이건 진짜 참 피할수 없는 안주네요 불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넓게 익어 가는데 영상 끝나고 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